만약에 지식세가 있으면은 돈을 또 엄청 내야 되고 저는 거의 면세지, 면세 네 세금 당당하게 내고 정부도 당당하게 부르자 탈세를 하고 싶다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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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황아 뭐 나이가 아이 그만합시다 치수와 정신을 떼어놓을 수 없다 비밀입니다 다음으로 잘 모르는 얘기들을 또 해야 되는 한국사 전문가라 이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 코너 때문에 요거 함께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? 네네 인템이 있으실 줄 알았어 내가 네네